마이 HP 서포트에서 케이스를 검색하고 보는 방법 마이 HP 서포트에서 개인 및 회사 사용자의 케이스를 검색하고 봅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support.hp.com.kr-ko로 이동합니다. 비즈니스 지원을 선택하고 기본 케이스 찾기를 선택합니다. 마이 HP 서포트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케이스를 탐색하고 필터링하려면 내 보기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최근 케이스를 선택해서 선택된 계정에 생성된 케이스의 케이스 요약을 봅니다. 사이트 이름 드롭다운을 선택해서 목록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케이스만 표시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열 제목을 선택해서 해당 제목으로 케이스 목록을 정렬합니다. 즐겨찾기 열에서 별을 선택해서 케이스가 내 즐겨찾기 케이스 탭에 나타나게 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케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즐겨찾기로 태그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해서 최근 케이스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이 기능은 다른 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팅을 선택해서 선택된 계정의 채팅에서 처리된 모든 케이스의 목록을 봅니다. 사이트 이름 드롭다운을 선택하고 관련 채팅 케이스를 볼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채팅 케이스는 일부 국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을 선택해서 회사와 관계된 모든 사이트에 생성된 모든 케이스를 봅니다. 사이트, 제품별을 선택해서 제품 일련번호별 케이스를 검색합니다. 사이트 이름 드롭다운에서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제품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내보기로 돌아갑니다. 최근 서비스 주문을 선택해서 계정에 생성된 모든 서비스 주문을 봅니다. 케이스 아이디를 선택해서 해당 서비스 주문에 대한 케이스 요약 페이지를 봅니다. 부품 및 서비스 섹션 옆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선택해서 서비스 주문 정보를 봅니다. 내보기로 돌아갑니다. 최근 부품 주문을 선택해서 계정의 모든 부품 주문을 봅니다. 예정된 사이트 방문에 대한 작업 주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아이디를 선택해서 해당 부품 주문에 대한 케이스 요약 페이지를 봅니다. 부품 및 서비스 섹션 옆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선택해서 서비스 주문 정보를 봅니다. 내보기로 돌아갑니다. 내 제출을 선택해서 현재 사용자가 제출한 모든 케이스를 봅니다. 케이스 아이디를 선택해서 제출된 케이스에 대한 케이스 요약 페이지를 봅니다. 내보기로 돌아갑니다. 내 즐겨찾기 케이스를 선택해서 모든 즐겨찾기 케이스의 목록을 봅니다. 기존 케이스 찾기를 선택해서 해당 케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케이스를 검색합니다. 케이스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동을 선택하여 케이스 상태, 정보 요약 및 기타 케이스 정보를 봅니다. 더 자세한 케이스 정보를 보려면, 섹션 옆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누르거나, 모두 확장을 선택하여 모든 섹션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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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